예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을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박스를 뜯을 모델은 예그의 벤츄라라는 카보 모델로 GXV 슬랩 GXV 계속하겠습니다. 가성비라고 해야죠? 가성비가 짱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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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가 짱인 테이프 드 welding gla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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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정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첨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칠이라는 크램 툴 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이 툴로 툴리를 맞추고 가이드 플리죠. 가이드 플리를 맞추어서 여기에서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 카세트가 마지막 이너 스프라켓 이너가 여기에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조절해 봅시다. 그래서 너무 이 풀리가 멀어져서도 안되고 이 풀리가 너무 가까워도 이 간격을 잡아주면 볼륨이 있습니다. 반드시 볼륨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지금 현상은 이 면속 테이블이 면속 테이블이 면속 테이블이 면속 테이블이 нашей ер Signор n 러니 t 25 벨렌치 가 여기 들어가는 t15 배넨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너쪽이 지금 현재 조절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이와 로우에 리미티드 스크립을 받습니다. 리미티드 스크립을 조정을 해서 로우 부위를 잠가 주셔야 됩니다. 로우 부위를 차지 않습니다. 로우 부위를 차지 않습니다. 아, 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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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을 시켜줍니다. 락을 잘지않으면 모여 주세요. 락을 잘지않으며 사용하려니 많이 잡아주세요. 락을 들어 뒷부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을때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 안굴러가는지 확인하구요. 내려서 핸들센터 보면 1차적으로 방성전형태고 여기에 공기압까지 그 다음 페달을 뭘 쓸거냐에 따라서 페달을 체결해서 전달이 될 때는 세팅을 해서 안장의 위치와 스템이 넉낮이 그 다음 안장의 앞뒤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고객의 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자격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